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트론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917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2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구요. 현재 파트론은 0.47%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파트론에 대한 리뷰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요. 제 관점이 역시나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트론이라고 하는 회사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하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품도 여러가지가 있죠. 카메라도 있고 안테나도 있고 마이크로폰, 진동모터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고객사를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스마트폰 완성 업체인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LG전자, 그 다음에 이제 화웨이나 이런 기업들의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카메라 모듈은 자동차에도 많이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도나 이런 기업들도 하나의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파트론의 매출 의존도가 제일 높은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거의 한 80%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 종목은 파트론이라고 쓰고 파트론이라고 쓰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수혜주라고 읽습니다. 수혜주라고 읽는데 결국에는 이것 따라간다는 거죠. 파트론의 주가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실적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의 스마트폰의 실적이 좋으면 파트론도 좋고 만약에 삼성이 스마트폰 실적이 좋지 않으면 파트론도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주기를 한번 보시면 지난 뭐 한 10년 가까이의 주기를 보시면 이렇게 크게 크게 한 번씩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스마트폰이 정말 잘 팔렸을 때 신규로 내놓은 스마트폰이 삼성의 스마트폰이 정말 잘 팔렸을 때 파트론의 주가도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중간중간에 이 정도씩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출시는 했는데 별로 뜨뜸이 지근한 거. 그러니까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기는 했는데 그렇게 잘 팔리지도 인기가 많지도 않았을 때는 이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인기가 많을 때는 이런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가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이 스마트폰 출시는 연초에 맞춰져 있습니다. 연초에 출시를 하죠. 그래서 보통 10월달이 부품주들의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월달이 부품주의 저점이 되고 그리고 한 2월에서 3월 정도 3월에서 4월 정도가 거의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0월 저점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고점 10월의 저점 상반기에 고점을 찍는다라는 공식에 의해서 이 종목이 움직이는 거죠. 그랬을 때 파트론이 지금 이제 보면은 10월달이 지났잖아요. 이때 가격인데 지금이나 뭐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뭐 거의 바닥은 찍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봐도 지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를 오면서 대체적으로 순이익이 한 300억대, 400억대를 나던 500억대를 나던 이때 천억이니까 이때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그때마다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의 어기였어요. 이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돈을 잘 버나 못 버나 이 자리였고 올해도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도 이제 한 매출액이 1조 천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이 451억, 순이익이 262억인데 이렇게 봤을 때 과거의 실적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뭐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의 위치, 현재의 위치는 과거의 그 어느 때와 비교해 봐도 결코 비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위치에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꾸준히 발생이 되고 있고 그 이익의 편차가 좀 존재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과거 이익과 대비해서 봤을 때 지금의 주가가 결코 뭐 비싸다거나 그런 이제 위치는 결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뭐 파트론의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만큼은 지금의 현재 구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만큼은 크게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의 이슈는 결국에 내년에 나오는 갤럭시21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재료의 역할로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파트로는 지금은 어찌 됐던 저는 이제 팔아야 되는 자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즉 매도의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내년 한 2월 정도 3월 정도까지는 갤럭시21에 대한 시장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뭔가 이제 한번 좀 들고 가봐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평균선이 오랜 기간 하락을 하면서 이동평균선이 지금 다 수렴이 되어 있거든요. 이평선은 모이면 벌어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모이면 벌어지려고 하죠. 벌어지면 또 모이려고 하고 그래서 조만간에 위든 아래든 방향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아래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또 이벤트도 있으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위로 방향을 가져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이 종목에 대한 시장의 평가 그러니까 뭐 이 종목을 보는 시장에서 이 종목을 바라봐 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뭔가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장에서 재평가를 좀 받고 갤럭시S21에 대해서 뭔가 부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 종목을 바라봐 주지 않고 있는 거다라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 시점에 이 종목을 또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그동안에 못 갔던 부분들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또 이렇게 해소가 되는 그런 이제 시기도 반드시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만원대 9,500원대가 거의 그냥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 만원대하고 9,500원대 정도는 반등을 기대해 봐야 되고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좀 올라갔을 때는 한 만천오백원에서 한 만이천원 정도가 1차적인 목표가이자 기술적인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뭐 그때 가서는 이제 뭐 만사천원이던 만삼천원이던 그 이상으로 한 단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더 레벨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한 만천오백원에서 만이천원 정도가 단기적인 좀 저항대로서 보고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수급적으로는 이런 종목은 시총이 6천억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투신과 외국인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눈에 띌 정도로 뭐 매수를 잡아준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아서 혹시 이 종목에 투신과 연기금들이 들어오는 그 상황들이 생기면 그때부터가 이 종목이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은 항상 올라갈 때 투신들이 꼭 들어오거든요. 항상 올라갈 때나 이런 데 보면 투신들이 꼭 들어와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투신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좀 재평가받는 그런 이제 시기나 이런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오늘도 투신들이 들어오진 않네요. 그래서 다소 오늘도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하루의 흐름들이 될 것 같고 여전히 가격적으로는 크게 부담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는 팔아야 될 자리는 아니고 오히려 반등을 기대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파트로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써 국내 시왕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왕을 댓글로써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그날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추천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충해 댓글로써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써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